오오오오 시작! 14초!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différents 왜이래ểm 이상해 애들 아 그쪽은 불쌍 Border 야 어딜 물에 물을 뱉어버리래 어딜 만져 사러 오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로 가야 되겠습니다 괜찮다 못 흘린다 이런 거 뱉어버리면 돼 어딜 내가 뱉어버려요 그냥 시, 샷! 빠져딱땅땅땅 도빵 좋아하는데요 링땅 탁송송 아 내가 가려워 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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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벌벙치면서 안 때릴 거죠? 네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른답니다 꼭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작 화낼 후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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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후렴 제 얼굴을 정확히 보고 뱉으시더라구요 후렴 으흐흑 마주 아까 연습물도 물뱉었기 때문에 아 그거 1대1야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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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형님과 상대 선수 뵙게 됩니다 일단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야 이거 완전 쏘우 같은데 쏘우? 쏘우야 쏘우 지효야! 내가 맞았어! 지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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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!